지누스 매트리스 지금 아마존 매트리스 1등이죠 M&A 소식이 있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현대백화점으로 좋은 소식인거죠? 아닌가요? 그건 이제 뜬들어 봐야지 기습적으로 질문하고 알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래프를 하나 먼저 갖고 오셨네요 네 이게 뭐죠? 니켈? 니켈 차트 한번 감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감상한 거야 감상한 거야 감상 LME 런던 메탈 익스테인지 LME 금속거래소 런던의 금속거래소의 가격 차트인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곳이 22월 말이지 않습니까? 3월 초에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폭동해가지고 거래 정지까지 됐었잖아요 지금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얼마나 니켈이요? 네 니켈 가격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니 뭐 니켈 저거잖아 숏스키지 나와가지고 하루에 백몇십 퍼센트 오른 날이잖아 요즘 변덕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도 좀 그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이례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종목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요 이례적인 건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느낌은 좀 좋았습니다 근데 나스닥 1.95% 상승했는데요 빵주라고 오랜만에 빵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빵투를 얘기 좀 해야겠는데 빵투를 뭐예요?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조건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빵주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이잖아요 전부 다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7.91%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걸 의미를 드냐면요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지금 보면 2월에는 빠지지 않았고 또 3월에도 잘 버틴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또 반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약하죠 반등의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국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총의 상위에 있는 IT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저점 구간에서 7만 원 전후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환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좀 지지무진하고 답답한 국면인데 이것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고점 대비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면서 20%, 30% 이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많이 빠진 건 반토막난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했지만 이게 다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나스닥이 14,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4,108포인트까지 오면서 추세 하단의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돌파하면서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이 0.74% 상승을 했고 S&P500은 1.13%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유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딸련대에서도 그렇고 언화도 그렇고 그런데 10년 만기 국제 숙률과 2년 만기 국제 숙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요 FH 회의가 끝나고 연준 위원들이 지금 연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5월 달에 FMC 회의가 있고 6월에 있죠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50BP 두 번에 걸쳐서 1%까지 100BP를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숙률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라인의 내용이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최선의 희망 최선의 기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5월에 50BP 올린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에도 50BP 올린다 또 파월의장도 5월에 50BP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최악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과 똑같거나 그것보다 완화되면 시장은 그것은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깔고 시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 부분에서 반등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사주매수 규모를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중국의 테크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또 보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가 반등을 좀 해냈고요 나스닥이 가장 강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주 특이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답답하다 반등의 힘도 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0.89% 상승해서 2710포인트 2700포인트 위로 올라서긴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나스닥이나 해외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의 지수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냐면 한 2750에서 2800 그 사이에 가 있어야지 비슷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삼전, 현차 뭐 이런 것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오르려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려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기 위해서는 딸랭드스가 떨어져야 되죠 딸랭드스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딸랭드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로화가 강세가 돼야 돼요 유로화가 강세가 되려면 유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유럽 경제가 좋지 않죠 결론은 전쟁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종전으로 가야지만 지금 묶였던, 꼬여있던 것이 하나하나 거꾸로 풀어지면서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1855억 정도 팔았고요 어제 큰 규모는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한 2천억 정도 산 그 정도이고요 유가가 재상승하고 국제수익률이 급등하면 시장은 이것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반영 인식으로 좀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수익률 급등은 금융주들이 좋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고 어제 오랜만에 자동차 쪽에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테마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테마 테마 위주로 시장은 좀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고 대형주, 중소형주 섞어서 갖고 있거나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직전에 있었던 하락 지금이 3월 셋째 주잖아요 직전에 3월 초나 2월 말보다는 그래도 전체 평가 자산이 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죠? 정프로는 좀 올라오셨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정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많이 올라오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힘이 자꾸 붙이는 거예요 힘이 붙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심리적인 회복이 생긴다든지 수급의 변화가 생기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한번 힘차게 올라오는 날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구간에 있어서 답답하다라는 거 말씀이 되는 거고 그런 모멘텀이 어떻게 풀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환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은 이런 겁니다 기대에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려도 있는데 이제 곧 1분기 4월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의 경제 지표와 겹실적 여기에 따라서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날 건데 그것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괜찮다라고 나온다면 시장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소위 베어메켄 랠리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올라오는데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비 미국의 아이비의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는 다르겠죠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우려에 대한 지속이 있고요 그리고 1분기 경기 지표 기업 이익들이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고서들 증권사에 나오는 보고서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목표주가 하향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표주가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눈높이 컨셉과 실제 치유의 차이 이것이 비틀했느냐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시황 얘기하면서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진 부분들 때문에 이것보다 더 밑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영을 살짝 미국은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을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는 생각이 나는데 어떤 특징을 좀 갖느냐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참 힘들다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시장이 안정화되면 과거에 역시 2018년도 그랬고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미국 시장이 안정화돼서 이제 확실하게 떠뜬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뒤따라가요 우리 시장이 뒤따라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특징을 갖거든요 그런데 왜 힘들다라고 그러냐면 안 좋은 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올라갈 때는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경제 지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망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으로서 계속 길쪽 위치가 미국의 나스닥이 추세 하락의 상단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이 920%예요 거기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그 근처에 있는데 지금 나스닥과 코스닥의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개인적인 분석은 돌파 후에 발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등락 박스하는 다시 소폭의 일정 구간에 박스권으로 들어갈 거다 한 1, 2주간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박스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제 4월이 되기 때문에 경기 지표 및 기업 실적이 연동하면서 중복 장세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지금 악재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회담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저도 매일 아침 이걸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뉴스 지금 별로 안 나오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변덕성을 주면서 반영을 했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에 과거의 악재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변수는 다음 FNC 회의가 5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4월은 없어요 그럼 지금 연주위원들이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장은 그건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5월 갈 때까지 이것은 시장에서 다시 악재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달 반 이상 두 달 가까이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뭘로 움직일 거냐 그러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다 오르는 쪽은 뭐가 있겠냐 그러면 또 오를만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종전 소식이 있으면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서 우리 시장이 답답한 것처럼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가져온 게 지금 벌써 일주일도 넘은 것 같아요 계속 기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좁혀졌다고 그때는 제 느낌으로도 많이 좁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 결과치가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결과치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 철군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만 된다면 나토 가입을 철회로 서로 합의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워딩이 나온 상황이고요 러시아 쪽 얘기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가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다 전쟁을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예상외로 길어지니까 러시아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아니냐 출구 전략을 뭘로 찾느냐 우크라이나 중립국으로 두자라는 걸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정도의 워딩이라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생각보다 잘 좀 못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왜 그런 거예요? 지구본연구소에서 다 샅샅이 밝혀냈습니다 그래? 네 지구본연구소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못한다 이거지? 그거는 비밀이죠 비밀이야? 아 근데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이십니까? 알리바바 자사주 매입이 어저께 굉장히 핫뉴스였습니다 왜 이게 핫뉴스로 됐냐면요 알리바바 주가가 52주 그러니까 1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2%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기존에 올해에 만료되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150억 달러였거든요 61% 소진됐다라는 소진리란 뭐냐면 49% 남았다는 겁니다 39% 이제 그거 좀 남았는데 지금 250억 달러로 상향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3월 만료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가지의 중점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2024년 3월이라면 그렇게 아주 물론 1년, 2년 남았지만 2년 남았지만 아주 그 먼 세월이 아니에요 꽤 꾸준히 이걸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과 금액의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가총이 50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250억 달러면 지금 현지화 환율로 보면 약 30조 정도 되잖아요 500조 회사가 30조 정도의 자사주를 지금 매수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 시총이 500조인데 30조를 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총이 500조라고 해도 실제로 돌아다니는 주식은 훨씬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30조는 진짜 많이 사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규모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왜 이걸 발표했냐 세 번째 중요한 게 시장에 보는 거는 이번에 이게 발표가 되어야 돼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알리바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수한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중국 정부가 스탠스를 좀 바꾸는 게 아니냐 규제가 좀 완화되는 스탠스를 가니까 이런 발표가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11% 정도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빅테크들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좀 됐습니다 아까 민주식 같은 게 보면 요즘 중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보면 거의 두 자리 숫자로 움직이니까 거의 민주식 같아 요즘에 보면 제가 요즘에 계속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줬는데 주식이 이런 대형주들이 10%, 20%씩 국제 3포 가격이 30%씩 이런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 굉장히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면요 그러면 시장이 좀 변동폭이 2%, 3%씩 아니면 전체 지수는 0.5%, 1% 내로 움직이는 시장이 되면 어쩌면 무지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수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근데 요즘 시장이 좀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 이례적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스트 플랜 3 일부를 공개했다라는 뉴스 혹시 테슬라 플랜 3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아직 정식 공개는 지금 날짜는 안 정해있고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상승도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6년에 처음으로 플랜 1을 발표를 했는데 가족용 전기차 생산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서 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식 투자 안 했거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 없는 분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전기차 만들어서 차에다가 태양광 태양력 에너지 판을 막 붙여가지고 그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차를 그랬는데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놔서 지금 다니고 있죠 2016년에 플랜 2를 발표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저장은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자율주행차는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플랜 3 발표를 아직 한 건 아니고 일부를 그냥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전기차와 에너지 생산 저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버려오는 게 많잖아요 이것을 상용화하는 사업을 확장하겠다 대규모로 투자해서 확장하겠다라고는 발표를 했고 거의 옆에 뜬금없이 뜬금없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AI를 딱 찍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우주탐사, 초고속 지하터널,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포함한 플랜 3를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차는 우리 기존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로봇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차익결제 옵션 거래를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익결제라는 게 뭐냐 말씀드리면 기초자산에 실물 거래가 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옵션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만기일에 그 거래보다 올라갈 거라고 투자를 했는데 거래보다 떨어지면 그만큼 돈 넣으면 되고 올라가면 다기 돈 하루도 안 넣는데 그냥 돈 빼오는 거고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본시장에는 되게 이상한 거래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래가 CDS 거래나 이런 거래들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증권 매도로 있지만 기초자산 거래가 없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 넣고 돈 넣고 더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더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 이런 비트코인 차익결제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왜 중요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은요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기초자산의 거래를 할 때 그것을 해치할 수 있는 이런 파생산품 거래가 없으면 네이키드로 거래를 잘 안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안정화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생산품 거래가 되면 될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돈 넣고 돈 먹기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사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이고 말씀은 인즉슨 골만삭스는 언더라잉 에셋 그러니까 기초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원천적인 수요는 늘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옵션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안정화되면 그런 거죠 비트코인은 사면 안 돼요? 네? 비트코인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네이키드라고 하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완전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키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100% 노출되는 거를 그런데 파생산품으로 해제해가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만삭스는 오르든 내리든 먹는 구조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보유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먹는 구조를 만들면 그런 구조가 있어요? 금융회사가 하는 게 그거지?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하죠 오르든 내리든 먹는다고요? 당연하죠 그건 뭐야? 오르든 내리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수료가 있잖아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거의 대부분 수수료라고 수수료나 비드 오프 스프레드라고 매수매도 호가 갭을 떼먹는 게 증권회사하고 그런 거거든 오르든 내리든 먹는다 이거죠 그놈들은 매블 쇼도 정치인들 불러서 이런 사람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 이기든 저 사람이든 매블 쇼는 광고하고 벌잖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좀 다른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모르든 내리든 먹는다 이거죠 금융기관은 알겠습니다 원래 그래요 다? 모든 금융기관이?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죠 더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놓고 상품을 거래하라고 시켜놓고 하라고 시켜놓고 거기서 상품 거래에 대해서 나타나는 수수료나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는 괴리에 의한 차익들 약간씩 약간씩 나온 차익들 이런 것들을 취하는 거거든요 모든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면 베리 땡큐겠네 걔네들은 근데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만 했다 그러면 주식은 사고 팔고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 팔고 수수료뿐이 없잖아요 수수료가 그게요 회사는요 그런데 기초 상품인 주식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직접 사지 않아도 사고 팔 수 있는 옵션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수익원이 상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 이거죠? 왜 어제 별로 안 좋았어? 아니 누구는 그렇게 계속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상처받고 있는데 누구는 오르든 내리든 계속 돈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똑같이 뭐 똑같아 전세 미국이 아이비가 하는 게 그런 일들이잖아요 아주 기발한 진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할까 이런 걸 계속 만들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진짜 극도로 많아지잖아? 그리고 위기가 와 그게 금융위기였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상품 막 CLO, CTO 뭐 그지? 그중에 뭐 하나가 딱 무너지면 그렇지 연세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냥 수수료만 먹는 수준이 아니라 뭐 다른 또 이따 이거지 안 좋았구나 네? 안 좋았어 러시아 중앙은행이 3주간 로브라 국채 거래를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제한된 시간 동안 재개를 한다고 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뉴스를 가져오는 이유는 전쟁을 하는 동안이고 어쨌든 그래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재개를 다시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제 곧 재개하겠구나 일단 제한된 시간 동안 재개해보고 상황 보고 또 재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금융시장에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러시아의 금융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 SDS에 블록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명 이름들은 안 넣어놨는데요 상속세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로너 일가가 많이 블록틀이 되는 거죠 로너 일가의 부른분하고 딸분 아들뻔하고 해서 이게 이제 지분을 일부 블록틀을 해서 그래서 삼성 SDS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할인해서 블록틀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인분이 삼성전자 0.33% 정도가 있는데 한 1900만 주 있는데 이거 블록틀을 해야 되는 만기가 팔아야 되는 만기가 한 4월 24일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만기 다 돼서 하시대 미리미리 좀 하면 안 되나 조금씩 하든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려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로 인한 지분 매각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입담보대출을 그동안에 많이 받았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또 다른 또 지분 직접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니까 삼성그룹에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오버행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그룹주가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1900만 주는 사실 시장 사이즈로 봐서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늘려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두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빵과 빵투 삼성중권의 3월 21일 보고서인데요 삼성중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빵주가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존의 빵주는 성장주 인플레 시대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저주하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주한 그런 것을 봤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것이다 이쪽이 계속 이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구간 동안의 수익률이 이걸 갖고 있을 때 좀 저주한데 이걸 어떤 걸로 투자 대화를 갖고 어떤 걸로 좀 해지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다 서두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쓰면서 빵투라고 하면서 말을 만들어낸 거죠 빵투 FAANG라고 해서 F 첫 번째 F는 에너지 그 다음에는 방위군사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A는 농업 에그리컬처 그 다음에 N는 유클레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유니어블스 그 다음에 G는 골드 앤 메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섹터들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전쟁을 났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던 이런 데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수혜이다 그리고 제한적 금리 상승의 영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배당 수율이 높은 쪽이 이쪽에 있다 그러니 이쪽에 있는 조목들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좋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팡과 빵투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팡이 한참 조금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 다시 오른다고는 합니다만 여튼 팡과 빵투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고요 내일 하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